아...뭐지...이 허전함은... 아 가꾸었구나 제고렌턴이나 좀 킬까? 제고렌턴 만들게요? 아니 애초에 입구에 하나 있어요 어디... 진문을 원래는 이쪽에 낼라 그랬는데 국보님이 저쪽으로 하세요 참나무 있음? 넘침 나 좀 주세요 가서 받아가세요 셋 좀 갖다주지 오케이 갖다줘 원목 아니면은 원목도 있고 국재도 있고 타주샘 참나무 참나무 거 사달라고요? 예 싫어요 나도 필요해 어 엔더맨이다 지나가겠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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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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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진주 나이스 아 이거 도끼 깨지겠다 아 깨지네 어? 아 진주 있었네 쓰읍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고 스텔레톤이 또 나도는 거 알고 또 요 밑에 쓱 들어가 있네 진능이 상당하단 말이죠 이거 아저씨 왜 집 주변에 나무 조각이 있어요 벌리 좀 해 벌리 좀 1.8인가부터는 또 저거가 백무기윈도 할걸요 스켈레톤이 애들이 자꾸 너무 생존 의식이 강해져 걔들도 먹고 살자는 거예요 소름 어 너 이번에 플레이어 몇 명이나 죽였니 아 저저 한 명밖에 못 죽였네 에헤이 이거 좀 해라 저 그래도 세 번이나 죽었는데 에헤이 이 와 순간 진짜 누가 한 명 더 들어온 줄 알았어 왜요? 갑자기 혼자 말을 하실래 뭐지 이러고 있으세요 아 누가 나 들었구나 이랬는데 정신 차리고 오는 이제 혼자 떠들고 오는 거였어 아 수소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님 아 이거 나무 이거 집이 너무 평범해지는데 어허 어 다이아몬드다 어허 그 다이아몬드 쓰지 말고 내놓으시오 다이아몬드 칼만 들어야지 수진님 네 우리 혹시 저 저기 뒷동산에 마실러 갔다 올래요 왜요? 나무 좀 해 노노 저는 님한테 받는 게 충분함 아직은 아 이런 그리고 몇 번 왔다갔다 함 저는 아 님 잠든 동안 저 두 번인가 갔다 왔어요 아 아 뭐야 수원지가 어디야 이거 거우가 농작물이 좀 자랐네 아이씨 수원지 따라가니 스킬레톤이 있네 그냥 평범하게 쓰자 네 귀찮다 아 아 이거 왜 당근 먹을래요 네 당근 당근이요 아니요 구워드세요 당근도 구워져요 안되든가 안되던데 감자 아닌 감자 구워지는건 그런가 저는 황금 당근 아니면 안 먹어요 와 부르주아 같으니 어서 황금을 구해오라 아 황금은 있으나 당신 입에 들어갈 황금은 없소 아 아 빈질님 조약돌 좀 줘야 조약돌 조약돌이요 어? 나도 조약돌 몇개 없는데 아 아 아 감자는 왜 심었는데 키우는데 자꾸 한개가 나오지 왜 다이아가 한개밖에 없냐 감자 완전히 잘할 때까지 그거 키면 안될텐데 아 귀찮아서 그냥 뼈 쪼갖어야지 뼈는 남아 두니까 아 나무가 그새 또 모자를 것 같음 아 한번 다녀오자니까요 아 기다릴게다 일단 있는거 좀 쓰고 아 우리 집 좀 있으면 빵 먹을 수 있음 아니 지금도 먹을 수 있음 나는 빵 따위 안먹음 밥을 드셈 아 모두 깔아요 모두 아 진짜 입맛이 까다로워 다 먹고살자 하는 짓인데 뭐 맛있게 먹는게 좋죠 뭘 아니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라면서 먹을걸 제일 가리고 있어 먹는 재미 아니면 이런 게임에서 뭐를 어 캐릭터도 맛있는거 먹고살아야죠 어 뭐야 고기는 정말 안했네 어떤거요 구운 돼지고기 아 그거 제가 넣은거에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구워가지고 저기 제 밑에 상대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기 좀 있으니까 그것좀 구우세요 뭐라구요 드세요가 아니고 구우세요요 구워도 돼요 너무해 아 아 재고려탄 만들어야지 아 만들지 말아야지 아 아 이 쓸모없는 라피스 라즐리를 쓸데가 없겠구나 라피스 라즐리요? 저 원점이잖아 네 라피스 라즐리요 그니까 그게 무시기 어 청금석 그냥 파란 보석이지 뭐 근데 왜 청금석 몰라요 청금석은 라피스 라즐리요 하기보다는 아 청금석 아니에요 청금석 청금석 보석 보석 아 청금석 청금석 청금석을 왜요 건축 좀 도와줘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청금석 청금석 어디다 써요 청금석이요 아 그런것도 있었어 네 이 점책하는데도 그렇고 배달왔어요 배달 네? 배달왔다고 배달 예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그리고 청금석에는 당근도 먹어야 기가 큰답니다 아이고 내가 당근 다 이러먹다니 아이고 아이고 빨리 출세해야지 아 좀 조약돌 얻으러 갈라 그랬는데 그냥 집 땅파요 괜찮아요 지금 넘치는게 조약돌인데 왜 이게 다 작업거리지 나갔다오면 계속 뜨나? 작업거리기면은 바람둥이가 와이 와이 순순히 조약돌을 넣는다면 유효사탈은 일어나지 않을걸 이거밖에 없어 몇개지? 어 이거면 충분 땡큐 와이요 아 진민사 어딨더라 웃깽이가 으음 내가 뭐를 만들려 했더라 깐아 음 내가 어디서 왔더라 벽바아의사이 좌표 알려줘 아니아니 좌표는 알고 좌표가 문제가 아니라 동굴에서 길이 잃었어 그냥 뚫고 올라오세요 그냥 집으로 슬슬 귀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 다이아가 한 개밖에 없는걸? 물론 석탄은 한 세 세트있고 최강 석탄 두 개밖에 세트있지만 아직 모자라 난 다이야를 일곱 개 더 먹어야해 욕심이? 인간은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죽는다 하였습니다 다이아 검을 만들 때 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아까 만들었다면서 아까 죽었잖아 아 뭐야 설마 다이아 칼들이고 지금 값질 하려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냐 여기에 안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요 그렇지? 이런 양심의 털 나는 인간들 아! 아! 어억! 긴즄림! 예? 암세당하고겠죠? 낄낄낄낄! 난 진실만을 말했다 아! 그렇게 도로하미탑을.. ... 관세음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제 아이고 엘리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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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네가 변태래 와 변태라구요? 아이고 있어 지금 안 말도 나는 소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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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돌려 눈 돌려 눈 마주치라 변타만 써 흐흫을 흐흐흐흐흐흐흨 융암에 다이아 들고 두 번 빠져 죽었어 아이 그냥 죽어야지 또 죽을 거야 아 좀 아 내 철 내 석탄과 철 다이아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맞았어 아 무서워라 소리가 많은게 아니고 그 사실이 정론입니다 밤블럭은 어떠신지 어 밤블럭 섞어 쓰고 있어요 울타리 위에 아노노노노노 여기는 그냥 쓰고 아 조약돌 없어 아 조약돌 없어 아 육본님 그냥 풀어오셨으면 아 나는 왜 있는거지 모두가 해피엔딩이었을 그림인데 아 다시 거기서 뛰어봐야돼 다시 하는 거야 그럼 모두 해피엔딩이었어 나리였어 놔 모르심? 계란이나 좀 까볼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화이트한 시대 오는 아 저쪽에 심어놓은거 추각하러 가야되니까 손은 주변에 많으니까 바로 젤다가 양목하면 되는데 네 배지도 꽤나 있네요 으흠 집에다가 기와를 올릴까 아니면 그냥 지붕을 올릴까 지금 생각 중 지붕 올리.. 지붕 올리고 여기나 좀 뽑아줘요 여기 짚는거 얍 아 근데 썩 만족스럽지 못한데 나무가 모자르다 나무가 모자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고 이제 좀 슬슬 근데 밤이 다가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방곡경이 없어 그런데 나도 여기서 살아야겠다 밤에는 그러세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기는 사다리 만들어야되요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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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만 만들께요 그냥 아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만들고 있어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야 밤이잖아 갈 길이 한참 먹었는데 왜요 이거 선물 아 기다려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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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맛이 안타다로우셔서 아이고 요리랑 하나 해왔죠 와 호박파이다 근데 배부러 조롱 아 상자 왜 밑에만 늘어났어요 이러볼까 상자도 옮깁시다 이제 저 필요한 것만 옮길래요 여기 쓰레기밖에 없어있어요 아이 크리퍼가 주변에 없나 폭발은 예술인데 하하하 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더라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려 뒤방네 아야 하늘에서 거미가 떨어져 아 난 바로 옆에 거미 있는데 아야 아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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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res 향동이 향동이 양동이 뭐예요 물양동이 있어요 앙동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OUGH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오 방되 게 하하 지금 수중에 있는 템 뭐가 있는데요. 씨앗. 그냥 죽으세요. 죽어도 되지 싶은데? 죽고 집으로 오세요. 그냥. 집으로 계속 달려가면 돼서 먹다니까. 빈질님 입맛을 위한 특별계신. 아 씨 다 죽었으면. 맞다. 빈질님 와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가다가 죽었당께요. 어? 지금 침대 안 왔는데? 침대 안누? 저희가 침대 지갑 부수고 나갔어요. 자기 선배님. 내 손으로 끄시고. 재난까지 살 수 없기에. 뭐라고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시지. 케이크 만듬? 마시는 피트. 뭐예요? 일단 반영일세. 이거 자기 쉽게 해줄까요? 아침 언제 돼? 잠시만요. 집으로 갈 거. 집으로 갈 거. 가십시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그럼 철이 없잖아 지금. 네. 제명 다 광지라 한번 가야겠는데? 내가 갔는데. 제가 한번 갈까요? 지금 제가 제일 안전해 보이지 않나? 이러면. 네. 여차하면 님이 가야 할 듯? 띠용. 철 한 개만 있어요 철? 아니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 철 세 세트 있었는데. 저기 한번 저기 상자 가보세요. 저기 닌스. 닌스 쪽에. 과거형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철 좀 넣어놨는데. 넣어놨었는데. 님 케이크 어디다 설치할까요 이거? 케이크요? 그냥 여기 가운데 설치해요. 이거 아침 언제 됨? 아. 케이크. 아 기다리 기다리. 테이프 설치해야 돼. 이거 아침에 돼야지 여기서 탈출하던 말도 알텐데. 아. 계란이 얼마 없네. 계란 탔음? 엔더맨이 두 마리씩이나 이렇게 뒷바닥에. 물 한 양동이 퍼 고쳤다 부어놔야겠네. 네. 솔직히 엔더맨 상대하는데 물이 최고 아닙니까? 눈만 안 보면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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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새끼들. 아. 아. 엔더맨 근데 생각보다. 집으로 와. 안쓰러워 보인다. 진대 털이. 진대 털이라뇨. 이거 원래 내 진대였음. 지금 집은 못 간다니까요. 님아. 어디. 테드찡님 어서 오세요. 잉. 사과 소리 아니라니. 저는. 잊었나 본데. 원래는 마크 비제이였습니다. 물론. 마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집 가는 길에 몬스터가 너무 많아. 어서 오세요. 아. 아침이 언제 되는 거야? 아침? 지금 이제 1시인데요? 아니. 그럼 나는. 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디. 다리 어디지. 아.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아침으로 바꿔줄게요. 잠깐 나갔다 들어와. 어허. 어허. 아. 빨리 막가주고. 아이고. 나도 한 손 잡고 있어야지. 흠.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닥소비재이가. 흠. 인정. 인정. 나도. 부정은 못 하겠음. 오시면 됩니다. 오. 아침이야. 아침에 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짠. 정의군. 어. 왔다. 어. 불안하다. 어디 터짐. 집 중앙. 생각보다 그래도 피해가 적네요. 여기는. 사실은. 방탄. 방탄나무로 치워져서. 그런겁니다. 흐흐흐흐흐흨. 여러분. 부을 방탄으로 지읍시다. 아. 화염 냄새가 필요하다. 아니. 용암 빠진다음에. 바로 물 부었는데. 왜. 용암 빠져 죽는거죠? 용암에 프레임 당하있으면. 그냥 그대로 짐짐어요. 용암 채쎈 짓죠. 아. 집같은 용암. 용암이 제일 싫어. 지금 또 수직. 수직으로 파다 뒤졌죠? 어떻게 알았지? 수직으로 파지 마세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것도 용암 미니맨에 용암 보이길래 응 용암이다 하고 그쪽을 수직으로 파는데 근데 스마트무빙 있으면은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을텐데 그니까 컨트롤 누른다는 걸 알트 눌러가지고 네 원복 몇 개만 원복 한 5개만 좋아요 참나무 나도 지금 원복 다 써가지고 이제 캐러 가야돼 아 그러면 저 광지 갔다올게요 아님 자작나무라도 드림? 아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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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어디요? 여기 좀 너머 하나 둘 셋이 끼워놔야 되거든요 집에 터진 부분 같이 갑시다 좋아 민지부터리 해야겠다 털 것도 없어 어? 여기 왔음? 죽었잖아요 아니 죽어도 스폰해서 꽤나 올텐데 하이퍼 금방 오겠죠 잠시만 저거 뒤쪽에 있는 가뭄비나무가? 아 잠시만 이거 왜 다 윗뚱만 있어 이거 나무들 헤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 훼손이지 이게 자연 훼손이지 윗뚱만 남겨놔야 나무를 뱀 느낌이 강하지 않아 아 짜증나 나 금칼 만들까 그냥 노노노 금칼 아까우 멱박 시들어지도 못해요 그거 나 알고 있는데 나무 칼을 써야돼 돌칼 쓰세요 돌칼 돌칼 아 금이라고요? 넌 너 포켓몬모드 포켓몬모드 못함 그게 무슨 포켓몬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마인크를 보세요 게임이 달라 둥그러져요 애들이 어 집이 보인다 창문이 보이는 것 같다 와서 잠이나 한숨 자요 아저씨 일단 침대부터 받고 저거 침대 공유 안되지 않아요? 침대 집에 하나 더 있을걸요 그런가? 나만 자도 세이브 되는거야? 네 낮에 자면 안되고 일단 잠재기만 하면 세이브 되는거야 잠재기만 하면 세이브 되는거야 네 좋아 저까지 뒤지면 다음번에는 진질림입니다 뭐야 옆에 웬 원두막이 들려져있어 아 횃불 안 징겼어 아 고기다 고기 자 선택하시죠 육토님 올려 엘리님이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바보같은 질문 둘다 싫은데 둘다 싫은데 둘다 싫은데 나가 사셈 넌 광산에서 다이아 캠이나 살게 아프리카에서 보는 사람은 항상 세 명인데 채팅은 저만 친해요 외롭다 그니깐 유튜브나 트위치로 오세요 이거 나무 가져가고 쌤 저게 광창인상 광창인상 광창나무 좀 가져가야지 물론 아프리카나 유튜브로 트위치나 유튜브로 오셔도 사람은 적긴 한데 아저씨 벌써 다이야를 몇 개를 말아두셨는데 고만하세요 진짜 용암에서 이제 밀어내면은 다이아 나오겠네 개좋은데 내가 수직골 파야지 수직골 팔다가 또 고맙습니다. 계단굴 계단굴. 계단굴. 저수지구를 봐야지 빠르지. 이 빠른거 맞는데. 올라올 때만 올라올 때만. 솔직히 피 적을 때는 올라올 때도 안되고. 올라올 때 반응신경 좋으면 괜찮아요. 대단해 진짜. 좋아. 다시 곡괭을 찾았다. 어. 이렇게 깨졌다. 저는 이제 갑니다. 뭐 알아요. 집 지으러. 어. 사찰 발견. 좋아. 땅코를 어디서 발견했더라. 여긴 사람 있겠지. 사람은 있어요. 중요한건 제가 마크를 위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있긴 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요즘은 마크하면. 게임을 오래 하면은. 뭐지. 보는 사람들만 오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닥서하면은. 닥서하는 사람만 오고. 아이디약을 하면 아이디작하는 사람만 오고. 빈질립니다. 어서오시죠. 도둑입니다. 엘리님 작가들이 못하니. 끝까지 올라와요. 끝까지.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르니깐. 끝까지 올라왔는데. 침대 하나 있는거 같던데 보니까 뭔가 한번 뒤져봐야지 펜스 퇴할 힘든 사람이 있다니 침대 하나 더 있구나 그쵸 아까 만들어놨을때 육포님이 침대 다이빙한거 같다고 용암 다이빙했을때 만들어놨을거에요 너 지금 밤이 아니라 못자잖아 Y11이 잘나오나 Y13이 잘나오나 비쎄요 내 키잠님 없어오세요 어 찾았다 내 광산 내가 갔던 광산 진짜 마크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고있어 오 슬라일런쳐도 그렇고 힐링하네요 요즘 3명이네 3명 굳이 언급하지마세요 나도 슬퍼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고 마크 오오 얼마나 잘나갔는데요 어 마크 방송을 하면은 30-40명까지는 찍었어요 물론 그땐 멀티에도 하고 이제는 멀티 못하겠더라구요 몇번 테러 당하고 컴퓨터가 터지고 나니까 저 이사했어요 어 누구시지 닉네임이 바뀌신건가 갑자기 흙이 가득하네 이거 닉네임을 바꾸시고 저 이사했어요 하면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어찌합니까 띵 암튼 축하드립니다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노우 하다가 때려침 나랑 안맞아 환불했습니다 아이작은 할만했는데 엔터더건전은 저랑 안맞는구요 아니 이거 좀 왜 다이안은 고사고 철도 한개다 안보이는거지 내가 다 주변에 탔기때문이지 그저 인생 야 보이는처럼 다 뺐거든 조라 어 잠 어라 또 이쪽 길이 아닙니다 총은 좀만 깨미라 허허 아니요 그거는 아이작도 그렇긴 한데 어 총 쏘는거를 마우스로 조절해야 된다는게 너무 거지였어요 오 앞쪽에 자연동굴 발견 물론 근데 그것도 맞는 사람들은 재밌게 하긴해요 본인 얼마나 캐할까요 대충 캐는만큼 전부 다 보이는거다 아니 인간아 머리도 캐는만큼 전부 다래 아 아 이거를 들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너무 탁했다 다시 밟아가는데 철이 하나도 안보이네 난 빈질님이 내 건축을 도와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흐허허 우리 각방 쓸까요 어 저 약탈할건데요 약탈이 한 식구도 아니면 저거 아닙니까 흐허허허 아 흑요석으로 집 지어야겠네 흑요석이요 님 톤 많으신가봐요 예 저 흑요석 녹아도 오지겠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 한셋은 넘어요 지금 와 내 것도 가지고 있던가 네 내 거 줘 내 거 들려줘 아니 흑요석 받아서 뭐할라고 그러게 뭐하지 그걸로 지옥가야죠 아 우리 그 지옥